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125만 원의 이자가 생깁니다. 목돈을 불리기에는 금리가 너무 낮죠. 하지만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등장하는 한 장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태기 아빠 아파트 하는 사이서 음마아파트 그게 한 5천만 원 한다고 하대요. 은행 금리가 15%라니 정말 꿈같은 얘기인데요. 저 정도 금리면 정말 만 원만 생겨도 은행에 바로바로 저금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금리가 낮다고 하면서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언급하는 음마아파트는 1988년 당시에 약 7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현재는 약 12억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핫한 재테크 방법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최근 아파트값 상승률이 10년 이래 가장 높다는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치솟는 아파트값과 또 월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궁금하기는 한데요. 어렵기도 하고 또 자칫 들으면 너무 먼 얘기 같아서 괜히 우울해질 것 같은 느낌도 들 때 있습니다. 자, 얼마 전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를 얻으려면 몇 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자, 몇 년 월급을 모아야 할까요? 네, 아파트를 사는 건 둘째치고요. 전세금 마련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평균 전세값은 작년 12월 기준으로 3억 7,800만 원입니다. 평균이 이 정도라니까 정말 비싼 거죠. 만약 돈이 많은 부모가 없어서 월급만을 모아서 전세집을 마련해야 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바로 7.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7.1년은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건데요. 이보다 소득이 적게 된다면 아마 더 오래 걸리겠죠. 네, 어떻게 먹지도 쓰지도 않고 번 돈을 다 모으겠어요. 사실상 7년 동안 불가능하다는 소리인데요. 게다가 전세값은 점점 더 오르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같은 조사를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그때보다 지금이 1년 더 오래 걸린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전세값과 소득의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KB국민은행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2013년 2월에 2억 7,305만 원에서 2016년에는 8월에 4억 1,271만 원으로 3년 반 동안 약 1억 4천만 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네, 3년 동안 1억 4천이면 매년 거의 4천만 원 정도씩 올랐다는 얘기인데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웬만한 소득으로는 치솟는 전세값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은 약 5,322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도시근로자 가구는 2인 이상의 근로자가 모여있다는 의미인데요. 그게 부부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맞벌이 부부가 1년 동안 꼬박 모은 돈으로 겨우 전세값을 올려줄 수 있는 수준인 거죠. 네, 소득에 비해서 주거비 비중이 너무 크니까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버는 족족 다 전세값으로 주고 나면요. 여가생활이나 노후 준비는 꿈도 못 꿀 것 같은데요. 자, 전세 말고 아파트 거래 가격도 많이 올랐을까요? 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10년 전보다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의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 중에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실거래 지수가 있는데요. 가장 공신력 있는 지수입니다. 2006년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요. 2016년 5월의 실거래 가격은 147.6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거래 가격 지수가 47.6이나 오른 겁니다. 네, 그렇다면 아파트 가격이 이만큼 오르는 동안 우리가 받는 월급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네, 통계청에 들어가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2006년 1인당 근로자 평균 소득이 1978만 원이었습니다. 2015년은 2,199만 원이었는데요. 2006년을 100으로 놓으면 2015년에는 11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수로 비교를 해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47.6 오르는 동안 월급은 10일 오른생입니다. 4배가 넘는 차이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소득은 오르지 않으니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글쎄요. 이사 아닐까요? 주거비 때문에 이사 가시는 분들도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실제로 서울 인구 천만 시대도 끝났다고 하잖아요. 네, 그것도 들어보니까 설득력이 있지만 아파트 가격이 오른 만큼 우리나라에서 늘어난 건 바로 빚입니다. 우리 가게가 부담하는 부채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016년 2분기 가게 부채는 1,257조 3천억이라고 합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체감하기가 참 힘든데요. 2006년에 가게 부채가 576조였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무려 700조가 넘게 늘어난 거고요. 한 가구당 평균 6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어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게 부채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 빚의 상당수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아파트 값은 자꾸 오르고 금리는 낮으니까요. 돈을 빌려서 빨리 집을 사는 게 합리적인 선택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집값이 덩달아서 오르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은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 기대 심리 때문에 사람들을 부추겨서 집을 더 사고 싶게 만들고 사게 만들고 가격은 더 뛰게 됩니다. 그러면 공급하는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높여도 분양이 다 되니까 분양가가 더 뛰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요즘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연봉을 다 모아야 겨우 한 평을 살 수 있는 수준인데요. 어떠한 부동산 정책보다 집값과 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의 데이터 뉴스 아파트 값과 월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사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